나팔 부을 때 제일 먼저 막 내가 허벅랑 부르면 쫙 하니 올라갈 줄 알았어요 착한 커트라인이 없잖아 자기 마음에 먹는 대로 그냥 맡겨 올라가니까 나는 책을 너무너무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책 볼 때마다 많이 소설책을 본다 할 때 거기 주인공이 공주잖아 그럼 내가 공준 며칠 동안에 공준으로 타는 거예요 왕은으로 타고 얼마나 웃기니 사람들이 나를 희한 찬란해요 그냥 내가 이상해요 모방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모방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좋은 거는 닮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를 깨뜨려 부셨어요 미국에 가서 부응회를 처음 할 때 60, 80년도에 최자실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희숙이 여사 셋밖에 없었어요 여자 부응사라고는 그리고 내가 제일 젊지 그러니까 한 번 한 교회 부응회 가서 3개월 집회가 짜였을 정도니까 얼마나 고구멍을 벌렁거렸겠어요 내가 이 촌스러운 게 무식한 것이 미국 가서 난리가 나니까 첨 봤거든 그런 거 그런 물건은 첨 봤거든 지적적으로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설계만 했다가 어디서 중구난방으로 주복구구식으로 와서 막 이 난리를 치니까 구경도 괜찮고 눈여기도 괜찮고 사람들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부응회가 계속 계속 열리니까 내년에 후년 열리니까는 내가 엄청 능력이 있는 걸로 알았어요 이야 참 세상적인 말로는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깨뜨려 보시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는 뭡니까?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죠 뭘 깨달아요? 하나님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데 하나님 누군지 다 같이 아는데 내가 여러분 자신 자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 잘못 알고 있거든 엄청 괜찮은 줄 알고 있거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거든 남들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 나를 깨뜨려 보셨어요 퍼트랜드 오레곤주에 붕에 갔어요 82년도에 침내교회인데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든지 우리 남편 목사랑 둘이 갔더니요 보름 동안에 집회를 했어요 보름 아니야 일주일 동안에 모두 삼박사일 하는데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날까지 했으니까요 만 8일간을 집회를 했어요 두 집회를 한 교회에서 다 했어요 새벽은 우리 남편 목사님이 설교하고 안수하고 낮예배 저녁예배는 내가 설교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나서는 포트랜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주 자연 경치가 너무 좋아요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 9시 호텔까지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관광시켜준대 너무 아름다운 곳에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다 풀렸잖아요 우리 남편이 네 볼튀기만 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자요 그런데 나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일 여기 멋있는데 꽃동산 구경시켜준다는데 이렇게 잠 안 와서 잠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쇠레레를 쓰다가 하여튼 별짓 다 해도 잠이 안 왔는데 새벽 5시 돼가지고는 잠 깜빡 들었는데 어느 때나 되는지 몰라 하늘에서 넓은 하늘이 꼭 정확하게 우산 살까지 간격이 정확해요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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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지는 부분은 허 이렇게 금이 가더니 넓어져요 그러면서 깨지는 부분이 쭉쭉 하늘이 깨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늘이 깨져서 내려오네 이러는데 이 말 끝나기도 전에 이거보다 더 큰 집채만은 불덩어리가 하늘 복판을 막 돌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너무 우리 애 같은 소리가 다 무서워서 모르겠어요 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랬더니 나는 입으로 묻는데 영으로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광포하는 소리야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셨어? 이랬더니 저 오른쪽 화산 터진 산 앞에 예수님이 와 계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요 산 봉우리 봉우리마다 화산 용암 터져서 내려오는 나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거기 발만 닿으면 그냥 튀김이 되는 거예요 그 산 중간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너무너무 놀라가지고는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금방 그렇게 오셨어? 이러는데 뭐 하얀 물체가 이런 게 휙 휙 올라가서 저건 또 뭐예요? 그랬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 받은 거예요 그래 아니 나는 그 말이 놀랐어요 왜? 나는 내가 제일 먼저 들림 받을 줄 알았지 나는 들림 받는 것도 몰랐잖아 그리고 나는 나는 이러라고 보니까 몸이 천근같이 무거워서 움직여지지도 않고 금방 내 곁에 있던 남편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얘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는 이미 들림 받았어 이래 아 머리가 바깥 뒤집어지더라고 놀래가지고 착각한 거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 난 들림 받을 때 첫 번째 간다고 생각한 거 남들이 날 믿음이 좋다고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가 다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늘은 무너지지 불병과 불만은 돌고 있지 소리 소리는 뇌성 같은 소리가 들리지 땅은 지진이 나서 깨지고 있지 사람들은 꼴딱에서 전부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보따리 등어리 하나씩 다 걸러졌어요 이 보따리가 뭐냐 했더니 회개하지 못한 죄보따리고 돈보따리야 이래 죄보따리는 알겠는데 돈보따리는 이해가 안 돼서 돈보따리가 뭐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기 오신다 하는데도 이 돈을 사람들이 놓지를 못한대 말세는 돈 때문에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너무 의지하고 돈자락 너무하고 돈이 너무 치사하고 돈이 너무 더럽고 돈이 너무 인색하고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보따리 뜯어놓으면 빨리빨리 갈 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하다 보니까 내 남편도 벌써 들림 받고 없지 당황했는데다가 중학교 1학년짜리 둘째 아들이 있더라고 이름이 보석이야 칠보산에서 나와서 보석이라고 그랬어 보석아 예수님은 저 화산 터치 산 옆에 와 계신다 그러는데 아빠는 벌써 들림 받아서 올라갔다 그러고 사람들은 모두 저 휘게 올라가는 거 보이니? 보인대 크 넓은 넓은 하늘에 들림 받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소수겠어요? 요새 우리 한국만 해도 몇 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하늘으로 들림 받아서 매달게 안 돼? 넘어서 거기 소수여 아빠는 벌써 들림 받았어 예수님은 저 와 계신데 너 엄마하고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도 들림 받게 해달라고 좀 그럴까 했더니 얘가 사시나무 떨려 떨리면서 엄마 빨리 가자 아들 손잡고 예수님 만나러 화산 터널 터진 사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용암이 닿으면 금방 내가 책임이 되니까 아들 닿아 봐 내가 닿아 봐 얼마나 용을 쓰고 올라가니 땀은 벼도 터르고 이야 그렇게 다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처조할 수가 없고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막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주 그냥 완전히 반 미친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 그런데 성격이 있죠 포기하지 않는 거 올라가지도 못한 주제에 주님 만나 못질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들 끌어올리고 아들 그 발 용암이 안 닿게 하려고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산 중독쯤 갔을 때 아이를 끌어올려서 딱 돌아왔는데 확 빛이 쏟아져서 난 뒤로 벌렁 나가서 자빠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빛이 강렬하든지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요 그 빛 쏟아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모두 봤다 봤다 했지만 나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화산 특전 산 옆에 계신 주님은요 아주 우리가 생각하고 사진에 보여지는 그런 멋진 남자가 아니고 굉장히 왜소하게 생긴 모습에다가 키는 크신데 얼굴에 한 가지는 눈과 얼굴에서 빛이 쏟아지니까 그 빛이 날아갔다 뒤로 자빠지게 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악 하고 잡으면서 우리 아들 손을 꽉 잡고 끌어올렸는데 아 예수님이 저 계신다든지 여기 계시구나 싶은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 좀 숙이고 하는 말이 예수님 예수님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얼마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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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짧은 시간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주님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개소리 소소리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이 표정이 없더라고요 감동이 없어요 자신이 좀 없어져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건가 날 무시하시는 건가 난 정말로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마음에서 더 처절한 모습으로 얘기를 막 했더니 갑자기 주님이 얼굴을 두 번 한 번 딱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 끄덕거리시는지 말이 많다 그래서 나 전당은 말 많은 사람 못 가는 줄 알아 말 많이 하는 사람 자기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의 말 안 듣고 말이 많대 말이 많은 사람 가보관 전국 가기 힘들어 말이 많다는 거는 수다스럽기도 하지만 푼수기도 하지만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이 많거든 나무 무시하고 자기만 자기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야 그런데 말 많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요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날 보고 머리를 탁 끄덕거리시는 게 말이 많다 그래서 입 딱 담으려 불어요 말이 많단 말은 너는 안 된다 너는 구원 못 받는다 너는 걸러먹었다 이러시는 것 같아 그만 자신이 없고 위축돼가지고는 입을 딱 다물고 너무너무 슬픈 표정으로 야 나는 끝났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 내가 혼자 들고 뛰었구나 그런 심정으로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 슬픈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분 대로 하소서 이런 식으로 봤더니 주님이 그다음에는 얼굴 노기가 조금 풀려요 노한 모습이 그러더니 두 번을 이러시는데 그게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다 이 뜻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그러는데 저 산 아래 우리 큰 아들하고 딸이 생각나잖아 저거 어쩔까? 저거 어쩔까?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는 거는 여기서 너희들 둘을 들림 밖에 하겠다 이 소리를 알았는데 저 아들들 딸 때문에 어쩌겠어요 그래서 주여 말이 많다 했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입은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저 아래 산 아래 우리 큰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내가 가서 빨리 걔들 데리고 올 때까지 이 하늘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땅 좀 덜 꺼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때 처음 예수님 위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시간이 없는데 난 지금도 그 말씀이 시간이 없대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이거지 까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그 말씀에 그만 큰일 났다 싶은 생각 나는 게 그때 모성애를 느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때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여 나는 이 마지막 환란 가운데 마지막 7년 대환란에만 한 몇 달밖에 안 남았더라고 다 지나고 그때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나는 이 마지막 환란에 어떤 환란도 당하게 싸우나 이 삼남야만은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통곡이 배에서부터 나오는데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부탁을 해서 이 삼남야만은 살려달라고 이야 모성애를 처음 느꼈지 내가 자식이 죽을 수 있는 마음 그때 주님이 내 모습 우는 거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빨라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내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딱 이 말씀 하시는데 아멘! 그러는데 내가 우리 두 작은 딸 보고 보석아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가서 내가 네 형하고 동생 데리고 걍에 얘가 사시나무 떨더라면 아멘! 빨리 갔다 오세요! 이래 딱 돌아서는데요 내 육체가 벌써 영체가 됐더라고 아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야 육체가 영체되는 데는 시간이 요하지 않아 들림 받을 때는 언제 다시 쭉 물로 만들겠어요? 그냥 영체로 바꿔서 올라가게 하는 거지 육체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아 몸이 벌써 영체돼 딱 돌아서는데 벌써 이 발이 땅에 안 닿고 올라올 때 그렇게 고생하고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그냥 날아 슈루슈루슈루 날아서 금방 그냥 밑에까지 아이고 그렇게 내려가게 되대 그래 가서요 내가 우리 큰아들 이름 부르고 딸내미 이름 부르면서 얼마나 땅을 비워도 흘리고 자식들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시간은 급하고 일은 급하니까 그러는데 소리가 있나? 그래서 내가 보따리들만 뜯어놓으면 빨리 들어갈 텐데 왜 왔다 갔다 하나 한쪽으로만 나가면 좀 빨리 빠질 텐데 이러면서 그냥 그 나무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가면서는 아들 딸 이름을 불렀어요 얼마나 애를 쓰고 부르다 보니 저작에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 여기 있어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림 밖에 해준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 손을 딱 잡고 수정이는 어디 있니 딸? 집에 있는데 집이 세상인 걸 그때 처음 알았어 소동 고무라 멸망당할 때 로세철이가 집 때문에 못 떠나지 않아서 뒤돌아보다가 망했잖아요 집에 가려면 그 영적 세계에서 사흘은 가야 되겠더라고 차도 없을 때니까 야 집에 언제 가니 아니 집에 언제 가니 사흘 동안 이러면서 내 생각에 내가 양심이 글러먹은 게 아들 둘만 낳고 딸은 못 낳거든 딸을 입양했거든 일곱 살 때 데려와서 길렀거든 내 몸에서 난 이 두 아이만 데리고 가지 딸 데리러 갔다 얘들도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어떨결이 잘 됐다 싶은 마음으로 가자 언제 거기 가니 가다가 세상 끝나겠다 아들 손잡고 딱 돌아서는데 내 귀에 뇌성 병력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만 데려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가자 데리러 가자 그리고 아들 데리고 딸 찾으러 가는 도중에 얼마나 발광을 했더니 우리 목사람이 침대에서 보니까 내가 땅바닥에 드러누어 가지고 난리를 치더래 아주 그래서 이거 봐 이거 봐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더라고 얼마나 놀라서 뻘뜨려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했더니 이 양파한테 너무 놀래 가지고 침대에 땅이 뚝 떨어지더니 어디에 오셨어? 그러길래 모르겠어요 비문구 삼은 거 아닌가? 했더니 어 꿈 꾸었구나 어 꿈이 아니에요 실지라고요 말해버려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 말 듣더니 빡빡에 꿇어 앉아가지고는 정색을 하고 들어 얘기를 쭉 거의 다 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남편이 들림 받았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보니까 자기는 없더라 내 심포가 글러먹은 거지 지금 천국 간 지가 15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 말 안 했잖아 들림 받았더라 부부간도 소용없고 부모 자식찌간도 소용없고 연애인 사이도 소용없어 너와 옆 단일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의 믿음으로 그만 구원 받을 것이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일대일이 구원이지거든 내면의 믿음으로 내가 가는 거지 우리 남편 나보고 그래 당신 백만불짜리 꿈꿨대 백만불짜리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버틸적 끓여다 깨는데 그래도 주님이 약속했잖아 당신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말달리 올라가네 올라가네 구름 타고서 막 구름 타고 올라가는 내 모습을 봤더라면 얼마나 꼴까불 떨고 붕에 간다며 나는 들림 받았다 이거야 이것들아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얼마나 남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말했겠느냐 성격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버틸적 끓여다 깨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거지 겸손하라는 거지 너를 다시 돌아보라는 거지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15년 후에 우리 천국 예수님 앞에 갖다 놨던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떴잖아 나 갑자기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33살에 유혹자 애기 하나 뱃속에 있고 애기 가진 듯 모르고 갔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아이보리 입고 난 한국에서 붕에 열심히 하고 가니까 관 속에 들어간 지 사흘 됐더라고 하도 내가 통곡을 했더니 딸이 그래 엄마는 예수님 앞에 대다 놓고 네 형하고 동생 데려올 때까지 너 꼼짝 말고 있으라 그랬다며 3남매 중에 제일 먼저 갈 것을 그때 벌써 가르쳐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큰소리 칠 것도 없고 장담할 것도 없고 남의 어려움을 다하거나 빚에 젖거나 집이 넘어가거나 자식이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마누라가 죽어도 입 열지 말아야 돼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자여 하루아침에 고아가 될 것이며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자여 하루아침에 과부가 될 것이라고 어쩔 것이요 나는 그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이 그 후에도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나는 넘겼어요 그래서 주님 얼굴 그때 처음 뵙고 그 다음에 내가 노래 중에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하늘나라 괴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평화롭고 명랑한 그 하늘나라 정다운 내 고향이 그립습니다 이 노래를 내가 불렀던 열두 진주 문지나 황금 보석집 반짝반짝 빛나는 너와 나의 멸류관 어린 양의 보좌에 있는 그리운 주님 빙긋이 웃으시며 날 반겨주리 어쭈리야 21일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그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노래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 갔더니 중국에서 내가 붕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노래가 난리나는 거야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당신들이 이거 어떻게 어디서 받는 거야 아 남조선에서 누가 와서 가르쳐줬대 아니 누가 지은 노래인데 그건 우리는 모르죠 이 책에 지은 단자 장소 다 있잖아 깜짝 놀라는 거지 근데 그 가사 하나를 바꿨다라고 빙긋이 웃으시며 날 반겨주리 이를 갖다가 싱글벙글 웃으시며 날 반겨주리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치아를 드러내고 웃으시는 법이 없거든요 한 번 더 못 봤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는 것보다 더욱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이 되지 늙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늙은 행세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이 많아서가 아니라 뭐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봤다 들었다 한다 내가 꿈에 꾸니까 어쩌고 내가 보니까 네가 어쩌고 이런 소리야 개소리야 다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많이 자제해야 되고 많이 절제해야 되고 많이 겸손해야만이 영적으로 무르익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 네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재점검해서 받고 여러분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은혜를 깊이 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잘할지언정 영적으로 늙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함부로 누구 판단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요 입 다물어야 돼 웬만하면 입 다물어야 되고 쓸데없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아는 척해서 말을 너무 많이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요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심판지로 오십니다 구세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지로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앞에 분명히 서야 한다고요 어여이 앞에 서리라 찬송이 있잖아요 어여이 앞에 서야 돼 오실 때쯤 돼서 우리는 어여이 앞에 못 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 얼굴을 똑바로 뵙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신을 데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지금 영육 강근하고 성령 충만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만 영과 육이 강근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주님 얼굴 배울 줄로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칠보로 단장한 신부 세상적인 칠보단장이 아니여 믿음의 칠보단장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꺾어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믿음으로 성장해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다 만나 뵙는 우리 모두한테 엘씨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같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영육 강근 성령 충만으로 이 악한 세대 악한 마귀 샤탄을 때려잡아 부셔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라 영접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두 손으로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땡겨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다 휴가할 수 있는 조금만 더 강근하시면 휴가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조금만 더 강근하시고 주님 앞에 구원 중에 최고의 구원이 뭔지 압니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육체가 영체로 변해서 올라가는 게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최고의 영광이야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그냥 병나서 아빠 징징거리다 가지 말고 그냥 사고 만나지 말고 어떻게든지 주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영육 강근 성령 충만으로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겸손과 온유가 충만한 예수님 닮은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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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